대한민국 심정지 환자 발생건수 1년에 약 3만건 생존률 불과 8.7%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단 5분 그래서 LX가 시작합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과거 사고 발생 위치와 유동인구, 거주 연령대 등을 바탕으로 LX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분석하여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5분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정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설치된다면 골든타임 5분을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급할 때 가까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인구, 거주 연령대, 사고 발생 위치 이런 분석을 통해 설치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공간정보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지겠구나 싶어요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국민 생활을 혁신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국민 생활 플랫폼 국민의 생활도 안전하게 LX 한국국토정보공사